이해잉! 기원아! 안팔끄나! 기원아! 이해잉! 은승현아! 기원이랑 은승이 빨리 찾아와야 돼. 아직 독일 있을거야. 오동무, 지금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봐. 모두가 널 보고 있고 듣고 있어. 그중에 네 가족 생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풀어놓고 보는 거지. 쓸모있나 없나. 자네가 빨리 자수시켜서 고향 땅에 데리고 가야지. 우리가 강대해수에 필수하냐 여기. 지옥에서 언제 한 번 살아. 살다 보면 언젠가 많아. 지옥에서 모두 찾았거든. 한글자막 by 한효정